열심을 내라 그리고 회개하라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오늘 우리가 이제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마지막 교회인 라우디아 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라우디아 교회는 예배석 교회와 함께 성두들에게 몹시 익숙한 교회라고 여겨져요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예배석 교회가 사도행정과 바울서신에도 나오죠? 요한 게시록에만 나오는 교회가 아니라 이 예배석 교회는 바울서신과 사도행정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라우디아 교회 역시 바울서신에도 나오기 때문에 그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빌라델피아 교회 요한 게시록에만 나옵니다 두아제리 교회 여러분 기억나세요? 요한 게시록에만 나옵니다 또한 서문학 교회도 요한 게시록에만 나오고 사대교회 역시 요한 게시록에만 나오는데 에베석 교회와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라우디아 교회는 요한 게시록에도 나오지만 바울서신에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기 때문에 성격을 알고 성격을 자주 읽는 분들은 익숙한 교회라고 여겨지죠 그렇다면 라우디아 교회는 바울서신의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바울서신의 골로세서에서 보여집니다 골로세서 4장을 볼 수 있는데요 골로세서 4장 16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우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우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바울은 골로세 성도들에게 골로세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게 바로 그 유명한 골로세서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세서를 마무리 지으면서 바울은 부탁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부탁을 하냐면 이 골로세서를 옆의 교회인 라우디아 교회 성도들과 공유해서 읽으라는 거예요 너희들만 보지 말고 읽지 말고 이 서신, 이 편지 내가 너희들에게 보낸 이 편지를 옆의 교회인 라우디게아 교회의 성도들과도 공유해서 봐라 그뿐 아니라 라우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이 은혜를 받은 편지가 행여나 있다면 그 편지 역시 골로세 교회의 성도들과 공유해서 함께 은혜를 받아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리적으로 출연을 해보면 라우디게아 교회 역시 사도바울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도 있겠죠 바울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실제 또 어떤 성경학자는 라우디게아에게 보낸 편지가 발견되었다면 그게 바로 정경이었을 것이다 사도바울이 기록되어 있는 사도바울을 기록한 또 다른 바울 서신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그만큼 바울이 애착을 가졌던 교회 가운데 한 교회가 바로 어느 교회였다? 라우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잘 읽어 보시면 라우디게아 교회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어떠한 칭찬도 없이 책망만 받았던 최악의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교회가 최악의 교회였습니다 그래도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 가운데 책망 없이 칭찬만 받았던 교회가 딱 두 교회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빌라델피아 교회와 이전에 살펴보았던 서무나 교회 두 개의 교회였다면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칭찬도 없이 유독 책망만 받았던 교회는 바로 어떤 교회였다? 라우디아 교회 하나였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을 뿐이에요 그래도 책망 없이 칭찬만 받았던 교회가 두 개라면 칭찬 없이 책망만 받았던 교회는 한 개니까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위로를 받을 뿐이죠 그러면 라우디아 교회는 과연 어떤 책망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았을까요? 오늘 본문 15절로 16절을 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우리 주님께서 토해버리고 싶대요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무서운 책망을 하시죠 신자라면 이런 책망은 받아서는 안 돼요 책망도 여러분 급이 있죠 그렇지만 이런 책망만큼은 받지 말아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토해버리고 싶대요 이건 바로 뭐예요?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우리 주님이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이런 신자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까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은 허무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환신을 했는데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널 몰라 나는 너를 이미 토해버렸어 이런 말을 한다면 얼마나 여러분들 그때 가서 어떻게 해요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주님의 징계만큼은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어느 누군가를 싫어한다고 말만 할 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어느 누군가 싫어 나는 누구가 참 싫어 이렇게 말만 하는 것과 나는 그 어느 누군가 싫어서 토해버릴 것 같아 난 그 사람 만나면 토해버릴 것 같아 너무 싫어 여러분 말만 하는 경우와 토해버리고 싶다라는 것은요 차원이 다른 문제죠 진짜 싫은 게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토해버리고 싶다라는 것이죠 토해버리고 싶다라는 것은요 접촉하기도 싫고 말 걸기도 싫고 말을 섞기도 싫고 그냥 보는 것 자체가 부담돼 그런 의미 아닙니까? 진짜 싫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자신이 친히 세우시는 라오디키아 교회를 토해버리겠다라고 하셨으니 교회로서 이것보다 더 무서운 징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징계를 받아서는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토해버리고 싶을 만큼 라오디키아 교회는 무슨 잘못을 저질렀던 것일까요? 여러분 주님은요 사랑의 주님이기 때문에 이런 말 자주 안 하세요 딱 한 군데 라오디키아 교회에만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들은 이런 질책을 받았을까? 징계를 받았을까? 알면 좋겠죠 알면 우리가 그렇게 안 하면 되잖아요 그들은 여러분 어떻게 살았길래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길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토해버리고 싶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바로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신앙생활을 뜨뜻 미지근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잘 다닙니다 나름대로 봉사도 해요 남들은 다 인정하는 신자일지 몰라 그렇지만 열정이 없는 거예요 뜨뜻 미지근한 이런 우리 주님의 책망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런 당시 지리적인 배경을 알아야만 하는데요 자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아랫부분을 보세요 이렇게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가운데 부분이 바로 이 라오디키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북쪽에 있는 곳이 바로 그 유명한 히에라폴리스라는 유황온천 단지이고 남동쪽에 있는 곳이 바로 무엇이냐 골로세 지역입니다 골로세 여러분 가까운 곳이죠 라오디키아 교회는 라오디키아에서 약 9km 정도 북쪽으로 떨어진 곳에는 유한온천으로 유명한 히에라폴리스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터키에 가게 되면 유명 관광지인 히에라폴리스의 유황온천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 그래요 지금은 좀 지명이 바뀌었습니다 히에라폴리스라는 지명을 사용하지 않죠 아무튼 그곳에서 사람들은 관광객들이 필수코스예요 온천을 즐기고자 또 많은 젊은이들이 그곳에 몰리는데 사진을 찍습니다 웨딩 사진을 그곳에서 주로 찍는다 그래요 웨딩 사진을 한마디로 요새는 말로 핫플레이스죠 핫플레이스 명소입니다 터키를 방문하면 한 번쯤은 다 들리는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그런데 당시 물 사정에 좋지 못했던 라오디키아에서는 이 히에라폴리스의 뜨거운 물을 끌어다가 쓰기도 했다는 거예요 연결해서 물을 받아다 썼어요 또 라오디키아에서 약 14km 정도 남쪽으로 떨어진 곳에는 골로세 뒷편에 바바산이 있었습니다 아까 지명에서 보시면 이렇게 남동쪽이라고 나와 있죠 바바산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골로세 뒷편에 이 바바산에 만년설이 녹아 흐른 차가운 물을 골로세 지역은 사용했는데 이 차가운 물을 라오디키아에서도 끌어다가 사용하기도 했답니다 그러니까 라오디키아는 물이 부족해요 도시는 발달했는데 물이 부족해 그러다 보니까 북쪽에 있는 뜨거운 물을 끌어다 썼고 남동쪽에 있는 차가운 물을 끌어다가 썼다라는 거예요 바로 물이 너무나도 부족했기에 수루를 통해서 혹은 지하관을 통해서 끌어다가 물을 사용한 것이죠 그런데 히에라폴리스의 뜨거운 물과 바바산의 차가운 물이 라오디키아에 오게 되면 미지근한 물로 변하는 거예요 미지근한 물로 변하게 되죠 차가웠던 물도 미지근해지고 뜨거웠던 물도 미지근해지게 되는 거예요 보통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는 히에라폴리스의 뜨거운 물이 식어져서 미지근하게 된 것을 우리 주님이 책망하고 있다라고 여기기가 쉽죠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신앙에 있어서 차가운 것은 결코 좋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신앙은 뜨거워야지 차가우면 어떻게 되겠어? 그리고 여기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면서 뜨거운 것도 좋은 것이고 찬 것도 역시 좋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뜨거운 말을 지금 말하고 있지 않아요 찬 것도 좋다라는 거예요 뜨거움도 좋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의 문제는 바로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찬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닌 애매한 미지근한 신앙이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아마도 당시 라우디기아 교회의 성도들은 이런 주님의 책망을 받으면서 금방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아 서신을 딱 받아들면서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잘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물 얘기를 가지고 하는 거구나 손을 넣기도 뜨거웠던 그 물이 손을 넣기도 차가웠던 금방 빼낼 수밖에 없던 그 물이 여러분 오면서 식어져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미지근하게 되어서 이제 어떤 물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북쪽에 있는 물을 끌어다가 목욕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온천수가 뜨거워야지 목욕을 하죠 미지근해져 봐요 냄새만 나죠 유황냉새만 그 물을 여러분 가지고 목욕을 못해요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 여러분 만년설 깨끗한 그 생수 그걸 가지고 여러분 식음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 물을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했단 말이야 쌀도 씻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 물이 여러분 이렇게 정말 미지근하게 되어버리면요 그 물이 여러분 영양가도 없는 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물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지금 그 신앙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교회가 있던 지리적인 위치를 놓고 볼 때 이 미지근한 신앙에 대한 경고는 바로 분명한 신앙을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우리 주님의 책망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신앙, 선명한 신앙, 명확한 신앙을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우리 주님의 책망 한마디로 우유분한 신앙에 대한 우리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사람들 가운데서는요 우유부단한 분들이 있어요 말을 해보면, 만나보면 어떤 정확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그냥 좋으면 좋은 대로 물 흐르는 대로 그런 분들은요 사람들에게 인기는 좋아요 왜? 뭐 그냥 잘 여러분 지내니까 두루뭉실하니까 여러분 사람에게는 여러분 인정을 받을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사회생활을 할 때에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인기가 좋을지 몰라 높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사람들에게 여러분 박수 받고 칭찬받을 수 있어요 그런 성격이 여러분 나쁜 성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신앙에서만큼은 우유부단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분명한 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다리하는 세상에 또 다리하는 하나님께 걸치는 즉 세상과 하나님에게 양다리를 걸치는 라우디기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셨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미지근한 신앙의 모습은 과연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미지근한 신앙의 모습 바로 영적 활동이나 보금사에게도 열심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영적인 일에 열심이 없어요 또 매사에 적당히 타협하면서 넘어가려고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보금을 거부하는 것도 아닙니다 보금 얘기를 여러분 거부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또 확신도 없고 열심도 겨루는 상태를 말해요 뭐 뜨거움도 없어요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있다면 신자라는 타이틀, 신자라는 이름 타이틀 그리고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 이 두 가지예요 그런데 이런 적당한 안일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우리 주님께서 몹시 싫어하셔서 토해버리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토해버리고 싶다 내가 다른 것은 다 참겠는데 이런 우유부대라는 신앙, 명확하지 못한 신앙은 뜨뜻 미지근한 신앙은 내가 토해버리겠다 무서운 경고죠 즉 어떤 변화가 없다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우리 주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게 대부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과 저의 모습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목회자인 저에게도 예전 목사님들처럼 그런 열정이 과연 나에게 있나 고민을 해보게 되었어요 이번에 성교지에 가면서 성교사람들은 이렇게 목숨 걸고 이렇게 성교를 하시는데 나는 과연 치열하게 이 대한민국 이렇게 광명시에서 목숨 걸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나 저도 여러분 이렇게 대답을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들의 부모님 세대 얼마나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습니까 그들의 비교하면요 우리 신앙의 여러분 얼마나 얼마나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 토하고 싶다라고 느껴지지 않을까요 자 그렇다면 이제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할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신앙을 보면서 혹시 토해버리고 싶다고 하지는 않을까요 실제 분명한 신앙이 아니라 그냥 미지근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즉 예수를 위해서라면 손해볼 각오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편입니까 여러분 예수 때문에 손해본 적이 있으세요 예수 만남으로 인해서 관계가 여러분들 어려워진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핍박 당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박해 당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또 성경에 나온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적극적으로 시간을 내어서 동참해 보기도 하셨습니까 지금 여러분 한국 사회가 비진리적으로 막 하고 있죠 비성경적으로 성경과 여러분 대치되는 이 동성의 문제 교육과정들을 보게 되면 아이들 여러분 교육과정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 남자와 여자만 있어야 되는데 제3의 성을 여러분 자꾸 이렇게 주입시키려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라고 여러분 창조되었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자꾸 여러분 이런 것들이 국회를 여러분 통과되려고 막 여러분 지금 하고 있어 법제화가 되면요 끝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할 때 우리가 막아야 되겠죠 여러분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 합시다 합시다 하면요 여러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시간을 좀 내주시고 계십니까 아 나는 반대니까 뭐 이런 식입니까 더욱이 단순히 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로 신앙생활을 나름 잘하고 있다고 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질문에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답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신자인 우리 역시 분명한 신앙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지 못했기에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라우디키아 교회의 성도들처럼 우리 주님으로부터 토해버리고 싶다라는 책망을 동일하게 받을지도 몰라요 참 여러분 겁이 나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미지근한 그들의 신앙적 행태에 대해서 내가 열심을 내라 내가 열심을 내라고 권매를 하셨습니다 내가 열심을 내라 열심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이 신앙적인 열심 뿐만 아니라 어떤 선명한 명확한 신앙적인 기준 없이 그냥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신자들이 다 되어가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이 열심을 내라고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열심이 없는 무기력한 신자가 되지 말고 분명한 신앙으로 찬양을 드려라 그리고 헌금도 내도 열심을 해라 기도를 해도 열심을 가지고 기도해라 선교를 해도 열심히 해라 예배를 드려도 열심, 봉사를 해도 열심, 암회를 해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뜨겁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신자에 누리는 학업을 위해서 생업을 위해서, 투자를 위해서는 밤잠 자지 않으면서까지 열심히 하지만 유독 신앙에 있어서 만큼은 열심을 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죠 아, 목사님 먹고 살아가야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삶은요 치열하게 전투적으로 하잖아요 새벽 6시만 되면요 여러분 막 미어 터지잖아요 지하철부터 출근, 얼마나 여러분 출근 전쟁이 심합니까? 아, 목사님 먹고 사는 게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아시죠 그렇지만 그런 곳에만 열심을 가지지 말고 신앙에 있어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뭐든지 열심히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요 그대로 따르는 여러분 곳이 어느 곳이냐 이단들이 주로 잘 따라요 우리 주님은요 이단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이 말씀이 이단 교육에 주신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기존 교인들은 이 말씀을 들어도 어떤 감동도 별로 안 해 그리고 하려고도 안 해 그냥 아, 뭐 좋은 말씀이다 그렇게 해야지 상황이 되면 이런 식인데 진짜 이단들은 열심히 해 이 말씀은 여러분 그대로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단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도 그렇게 열심히 한다면 우리는 참 진리인 예수 그리스를 믿는 신자로서 그 주님과 함께 더욱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한마디로 매너짐에 빠진 듯 우리는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헤웠던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죠 더욱이 새로운 애를 준비할 시점인 연말이 되었기에 자신의 위치에서 하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는 기대감도 같지만 신자라면서도 유독 신앙에 있어서 만큼은 어떠한 열심을 내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제 여러분 연말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내년도 준비를 다 하실 거야 내년도에는 내가 건강을 위해서 이런 운동을 해야지 내년도에는 내가 살을 얼만큼 빼야지 내년도에는 내가 사업을 한다면 사업 계획을 이렇게 세워봐야지 이런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년도에는 내가 직장 일을 이렇게 잘 해야지 자신이 하는 일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미리 계획도 세우고 기대감도 갖고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세상에는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반면에 신앙은 여러분 과연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선진 아닌가요? 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닌가요? 하지만 이번에 제가 필리핀 뿔루에서 선교하시는 김성재 선교사님의 사회 현장을 보고 우선 제가 큰 은혜를 받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뿔루라는 지역은 마닐라 남부 필리핀의 수도인 마닐라 남부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 악마의 섬이라고 불려요 왜냐하면 도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공권력이 들어가질 못합니다 마약상들이 많기 때문에 총기들을 다 들고 있기 때문에 저녁에는요 112를 눌러도 경찰이 못 와요 못 들어가는 곳이에요 경체도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험한 곳이에요 가장 여러분 빈민가들이 사는 마약으로 여러분 이렇게 막 다 환각 증세가 있는 그런 어두운 곳이 바로 그곳인데 선교사님이 이제 그곳에 교회를 세웠어요 어린 아이들을 위한 그래도 어린이가 희망이잖아 어린이가 이미 여러분 마약에 물든 사람들에게 뭘 여러분 뭘 바라겠어 소망이 없잖아 그들에게는 그래도 그들의 자녀들이 뭐가 여러분들 뭐 문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렵게 교회를 세웠습니다 세웠는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해 주셔서 많은 아이들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옆에 제가 가보니까 성당은요 여러분 아주 건물이 잘 지어놨는데 성당에는 사람들이 몇 명 안 온대 성당에는 아이들이 안 간대 근데 이 뿔로 천막교회는요 아이들이 그렇게 미어 터져 주일날 여러분 아이들을 못 받아 오고 싶은데 성교사님 지나가니까 우리 애들 보내도 되냐고 성교사님이 안 된다고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한다고 건물의 안전상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한국교회 여러분 아이들이 없는데 한국교회는 오라오라 시설이 좋아도 오라오라 해도 여러분 안 오는데 그 아이들은 여러분 그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이 마약 서울이다 보니까 이 두테레트 대통령이 있었죠 지금은 여러분 이제 전 대통령인데 필리핀의 여러분 두테레트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했잖아요 마약 범들을 여러분 그냥 어떤 재판 없이 막 죽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우범 지르다 보니까 거기 다 철거를 해버린 거예요 일부분을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에 나왔던 아이들이 수십 킬로 수백 킬로를 쫓겨났어요 어떤 한 지역에서도 살게 되었어 광명에서 한 충청도 거리로 다 밀려났습니다 주일만 되면 아이들이 버스를 타고 여러분 걸어서 3시간 4시간에 걸쳐서 그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열심입니까 신앙이 애들이 찬양은 하는데 열심히 찬양하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예요 한국말로 해도 여러분 그냥 아멘아멘 하는 거야 통역을 잘해서 하겠지만 아무튼 하더라고요 뭐든지 저는 그 열심을 보고 왔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 이 교회는 라우디기아 교회가 그렇게 책목받았던 이런 책망은 이 교회만큼은 받지 않겠구나 제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어린 아이들이 초등학교밖에 안 됐는데 그 아이들끼리 모여가지고 수십 킬로 수백 킬로를 떨어져 있는 그곳에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니까요 그 근체도 여러분 교회가 있을 텐데 자신이 여러분 은혜 받았던 그 교회를 찾아와서 열심히 여러분 예배 드리는 그 현장을 보고 여러분 목회자인 제가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놀랍더라고요 어린 아이들이 들어갔던 복음이 그게 여러분 퍼져서 이제 여러분 그 지역이 어떻게 되었느냐 처음에 무관심했던 어른들도요 자신들을 위한 교회도 한번 세워달라 그렇게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제가 또 갔던 곳이 어디였냐면 우리 교회 협력 성교사로 성기고 계시는 양남일 성교사님의 사역지였습니다 양남일 성교사님의 사역지는 어디였냐면 이 클락이란 도시에서 산으로 올라가요 그곳에 여러분 이 화산이 있습니다 화산을 여러분 기점으로 해서 주변에 산악지대에 사는 이렇게 아이타 족속 아이타 족속은요 어떤 민족이냐면 아프리카계에요 다 보리가 여러분 이렇게 꿉슬꿉슬해 저는 아프리카에 가 있는 줄 알았어 산에 가니까 로밍도 안 돼 전화도 안 돼 완전히 원주민이에요 원주민 그곳이 여러분 10만명이 산다에요 10만명 부락부를 이루면서 양성교사님이 29개의 교회를 세웠더라고요 그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방주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지 여러분 태풍이 참 많잖아요 필리핀은 우리나라에 오는 태풍의 70%가 다 필리핀에서 만들어진 태풍이거든요 그 나라가 여러분 얼마나 바람이 셉니까 여러분 이렇게 나무로 지었던 줄기 가지로 지었던 집들은요 태풍이 불면 다 여러분 그냥 훼손되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예요 그때 콘크리트로 지었던 이 교회를 와서 목숨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70%의 사람들이 보금을 듣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 그 말을 저는 들었어요 너무나 감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이 아이타 족속들이 역시 뜨겁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역시 아미나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이는 눈이요 얼마나 초롱초롱한지 몰라 전 그거 보면서 우리와 뭐가 다르지? 이들은 참 우리보다도 열악한 환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특별히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데 세상에 근심은 다 교회에 가지고 와서 얼굴이 무거운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들은 가진 것은 진짜 없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확신에 찬 얼굴로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 제가 한동안 고민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신자인 우리가 우리와 라우디기아 교회 성두들의 신앙증 열심히 사라져버린 근본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저와 여러분들과 라우디기아 교회 성두들의 근본 이유 열심히 사라진 그 근본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경제적인 부요함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부요함 자 오늘 보면 17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그들의 고백은 바로 구약 성경 호세야서에 나오는 에브라임의 고백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자 호세야 12장 8절을 볼까요? 이 구절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을 가지고 번역을 해보았어요 에브라임은 말한다 나는 아주 부자다 나는 많은 재산을 가졌다 내 모든 재산에 대해서 그들의 불법이나 죄를 찾지 못한다 동일하죠 여러분? 한마디로 에브라임의 자만심이 라오디기야서의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대로 개성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그들은 스스로 부유하기 때문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라고 여겼습니다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 실제로 이 도시는 대대로 세 가지 산업으로 유명했다고 그래요 산업이 유명하니까 부유하게 된 거예요 그 도시 자체가 아주 부유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모직물의 제조업이 유명했대요 모직물의 제조업 옷 만드는 여러분 기술이 아주 유명했어 옷이 잘 팔려나가고 패션의 도시 다음으로 아주 유명한 의술학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의술학교 의과대학 즉 의사들이 여러 가지 질병도 고치고 약을 제조하기도 했었는데 특별히 안제를 고치는 안약으로 유명했대요 안약 로마 황제까지도 이 안약을 사용했다고 하니 얼마나 여러분 기술이 좋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은행업이 발달했대요 금융업 키케로라는 유명한 로마의 철학자는 라오디기아에 가서 돈을 바꿀 것을 권장하는 글을 작성하기도 했대요 따라서 라오디기아 도시는 제조업, 의술, 금융업이 발달한 첨단 도시입니다 지금으로 봐도 2000년 후인 지금의 관점으로 봐도요 여러분 놀라울 따름이죠 의술이 발달한 도시, 제조업이 발달한 도시, 금융업이 발달한 도시 얼마나 여러분 부유한 도시입니까? 자 그래서일까요? 성교들 본인 스스로 자신이 부유한 부자라고 고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나는 부유하다, 부자다 이런 말을 스스로 범죄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단과 얼마나 예쁘게 지었겠습니까? 헌금도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영적으로 공고하다 영적으로 보면 가련하다 그들이 부유할지는 몰라도 영적으로 보면 누구보다도 가난하여 영적으로 보면 눈이 멀었으며 영적으로 보면 벌거벗었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러요 한마디로 우리 주님의 관점과 사람들의 관점은 다른 거예요 화려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하고 선교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다 하지만 그들이 영적 자만에 지금 빠져 있다 우리 주님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유함에 취한 나머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을 다 놓치고 있는 영적 자만감에 빠져서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그들만큼 가난한 자가 없다 지금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신자인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사회 전반적으로 가난하고 어렵던 힘든 시절이 있었죠 보릿고개 시절이 있었죠 우리나라도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여러분 정말 힘든 시절이었던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는 교회가 부흥기였어요 우리 교대 여러분 그 시기에 세워졌죠 설립되었죠 그때는 삶 자체가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다 보니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찾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찾아온 성도들 역시 얼마나 뜨겁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그 당시 여러분 신앙생활을 얼마나 우리가 뜨겁게 했습니까? 산기도도 다니고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를 하게 되면 밤 늦게까지 기도하고 그런데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들어와서는 우리나라의 국력이 높아지면서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역시 예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훨씬 부유하게 살게 되었죠 예전에 비해서는 제가 여러분 주로 학교 생활을 했던 70, 80년대 정말 여러분 가난했잖아요 힘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짜장면을 여러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었어요 제 기억에도 어릴 적에 짜장면은 항상 언제? 졸업 때만 졸업 때만 6년을 기다려야지 먹을 수 있었고 3년을 기다려야지 먹을 수 있었어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애들이 짜장면 시켜달라고 하면 시켜줄 수 있죠 물론 지금도 여러분 어렵게 사시는 분들은 주머니 사장이 힘들겠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예전에 비해서 여러분 지금 많이 우리가 부유해졌어요 예전에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립니까? 다 이런 마룻바닥에서 무릎 꿇고 이 추운 날씨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들였잖아요 지금은 여러분 얼마나 환경이 좋습니까? 그러다 보니 부유한 라우디기아 교회 성도들처럼 지금의 우리 역시 어느덧 신앙생활에서 열심을 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실제로 부유함은 오히려 신앙생활에서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자신이 소유한 부를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인정하고 오직 신앙을 위해서 잘 활용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확률이 대단히 높죠 그래서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지까지 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여러분 부유하게 되는 거 좋아요 그렇지만 그 부유함 때문에 신앙을 놓치기가 쉽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같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신자인 우리 모두 혹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발전해서 돈은 있고 상황은 예전에 비해서 훨씬 좋아졌으나 그 결과 미지근해버린 신앙을 갖게 된 것은 아닌지 자신의 신앙을 한번 곰곰이 살펴봐야만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다닐 때 보면요 이제 금요 성경집회 나와가지고 뭐 이제 선생님들도 같이 기도하죠 제가 여러분 중학생 때 금요 성경집회 나가고 고등부 때도 나가고 했으니까 나가면요 선생님들이 또 여러분 끝나고 산기도를 가제 청계산에 가서 여러분 밤새고 기도하고 내려오고 그게 일상이었어요 토요일 날 여러분 학교 갔거든요 토요일 날 주 5일째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국민학교 시절이어서 그때 여러분 토요일 날 또 일찍 내려와가지고 학교 가고 밤새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그런 열정들이 다 지금 어디가 있나 그런 열정 우리 주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연약한 신자인 우리를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냥 책망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연말을 맞이해서 성도님들에게 위로드리는 말씀 은혜를 끼치는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아 과연 내가 이 말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아 라우디기아 교회? 아 책망망 받았던 이 교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이 시점에 이게 전하는 게 맞을까? 제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 주님의 책망망도 하시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냥 책망망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또한 대안을 마련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오히려 책망하면서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기에 우리가 회귀하여 돌이켜서 다음과 같이 하라고 우리를 권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기에 신자인 우리는 주님께서 때로는 책망을 하시면서 징계도 주시는데 그것은 신자인 우리를 바로 세우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임을 몰라서는 아니 되겠죠 자 오늘 말씀을 볼까요 여러분들? 우리 3장 19절을 보세요 3장 19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귀하라 책망을 주는 이유, 징계를 지는 이유가 우리 주님께서 누구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고자 하도록 우리가 여러분 다시금 돌이키고자 우리를 돌이키고자 하기 위해서 그게 책망도 주시고 징계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주님의 처방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주님으로 하여금 토하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요? 바로 18절입니다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우리 주님께서는 세 가지 처방을 내리세요 그런데 라우디기아 교회가 세 가지의 산업으로 인해서 부여하게 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 금융업입니다 돈이 많았습니다 당시 돈은요 이 금으로 만들었거든요 이 금화가 여러분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불로 연단한 금 즉 순금을 사라고 하십니다 순금을 사라 부순물이 끼어 있는 금이 아니라 순금을 구입해라 그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실제 가졌다고 하나 분명히 다 날아갈 재물이나 또 제대로 정연되지 않은 금은 아무런 소용이 없죠 여러분 왜냐하면 그런 식의 믿음은 고난이 오더라도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순금을 사라는 의미에는 고난을 통과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너희들 그렇게 부유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자랑하는데 눈에 보이는 부유함에 추위해서 진짜 영적인 것을 다 놓치고 있구나 너희들 믿음 가짜라는 거예요 너희들 믿음은 고난이 오면 그냥 그 고난 때문에 다 믿음이 사라질 믿음이다 고난을 통과할 믿음 즉 순금을 사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다음으로 흰 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말라고 합니다 라우디르기아 이 지역은요 바로 의류가 발달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모직으로 인한 제조업이 발달했다 지금 옷 이야기를 또 하시네요 흰 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말라 그들에게 익숙한 옷 이야기를 하시는데 흰 옷 흰 옷은 여러분 아무 때나 입지 않죠? 결혼식 때 입는 거예요 이건 순결을 상징하고 거룩을 상징하죠 따라서 신자인 우리는 세상 사람과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지 말아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가고 순결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따라가는 신앙생활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즉 이 세상은 일확천금을 노리며 도박과 마약과 쾌락을 추구하고 이기적으로 변해 가더라도 우리 신자들만큼은 그것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지금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신앙인이 되어라 마지막으로 안약을 사서 눈을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라우디게아 그 지역은 의술이 발달했다고 했고 그 여러분 안제를 잘 고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주님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하십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여러분 잘게 부서 눈에 바르는 안약이었던 이 테프라부르기아라는 안약이 있는데 이 안약은요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상품이었대요 노마에까지 여러분 수입이 수출이 되었대요 그 유명한 안약으로 남은 눈을 고치면서 자신의 병든 영안은 고치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제 우리 주님께서 충고하시는 것이죠 너희들 그렇게 안약, 글까지 돈을 버는 건 좋다 그 안약으로 육안은 그렇게 잘 고치는데 너희들이 병든 영안은 왜 고치지 못하는 거냐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라 지금 우리 주님께서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세 가지 권면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해주심으로 신자인 우리 역시 다시금 미지근한 신앙에서 회복될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대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통과할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런 믿음에 근한 신자들이 다 되어야 돼요 어떤 고난이 닥쳐도 그 고난 때문에 내 신앙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라요 또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육안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눈이 떠져야 돼 그렇지만 여러분 이 성경을 읽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항상 순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죠 세상 따라가지 마시고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토함을 받지 아니하는 비결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선명하지 못한 신앙생활 명확하지 못한 신앙생활 열정이 없는 신앙생활 즉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신자인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내가 열심을 내라 내가 열심을 내라 그리고 휴게하라 그리고 회개하라 내가 열심을 내라 내가 열심을 내라 그리고 휴게하라 그리고 회개하라 우리 주님이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연말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다시금 열심을 냅시다 신앙생활에서 열심을 내자고요 여러분 왜 지쳐 계세요? 너무 힘들죠 삶이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요 여러분 지쳐있는 상태에서 신앙생활 하기보다는 보다 감사하고 보다 하나님 바라보고 소망을 두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세상과 타입하지 마세요 돈을 따라가지 마세요 하나님을 붙드세요 한번 붙들어 보자고요 망하지 않습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 성교지에서 여러분 성교사님들의 그 사역의 현장을 보면서 목숨 걸고 여러분 사역을 하시잖아요 아이타족이 사는 곳을 가려고 하면요 대중교통이 어디 있습니까? 산에 사는데? 저도 처음 탔어 그런 차는 박귀도 여러분들 정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박귀가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안 보이는 차야 박귀가 여러분 이렇게 굽고요 사륜구동인데 큰 여러분 트럭에다가 이렇게 타서 강을 건너야 돼 강을 건너 그리고 산 70도 되는 여러분 올라가야 돼 산을 그런 차를 타고 여러분 다니면서 이렇게 사역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너무 편하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여러분 무슨 특출한 사명이 있어서 그렇게 사역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자신의 위치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장일만 최선을 다하고 공부만 최선을 다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하고 열정적으로 열심히 뜨뜻 미지근한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그런 열심히 있는 신자가 다 되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신자인 우리 모두 이제 라우디기아 교회의 성도들과 같은 처지에 놓여 있기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슴에 잘 새겨서 더 이상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보다 선명하고 분명한 신앙을 가지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추건합니다 출발하셨습니다 NERADS